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청소년과 연관된 성인들도 다 상담하는 게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인 상담 이론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상담 이론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라고 명칭을 정한 건 뭐냐 제가 정한 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담 이론과 실제 중에 청소년에 좀 더 포커싱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을 살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만 배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시험에는 주로 청소년 위주로 된 게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론들도 같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이 두루두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론입니다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그럼 청소년이 누구냐 그럼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가 될 건데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면 그럼 청소년이 누군데? 라고 하면 그때 얘기가 되는 게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거니까 1번 청소년의 정의 보시면 이건 시험에는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회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청소년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청소년의 연령, 법적 연령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청소년이라고 하는 연령이 다 다르다 특별히 뒤에서 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연령이 달라져요 청소년을 보는 연령이 그래서 뭐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그래서 청소년기는 짧을 수도 있고 어디서는 청소년이 짧다 어디서는 청소년이 길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시기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그럼 청소년기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문화에서는 보통 통과 의뢰를 통해서 아이에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한 통과 의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된 그게 이제 주로 아프리카의 어떤 아주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부족들 보면 통과 의뢰를 거치면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게 통과 의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식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할래의식 이런 것들이 통과 의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점점 청소년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청소년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를 마치고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급을 도대체 몇 살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상당히 좀 느려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전 같으면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해서 성인 되는 거지 이랬는데 요즘 대학 졸업도 자꾸 늦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는 특징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십니까 청소년 및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했냐면 고전적 개념에서의 청소년은 주로 부정적인 개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이고 버릇없다 사력입지 않고 충동적이다 감성이 예민하고 너무 감정적이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비타협적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고전적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청소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그 식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존재다 현대사회에서는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해해야 된다 권리 책임을 소유하고 있다 보호와 자율의 대상이 된다 사이버문화 정보화의 주역으로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변화가 있었고요 청소년기 자체를 보는 시각도 고전적으로 과도기다 질풍노도 심리적 이유기 뭐 유예기 뭐 이런 식으로 보거나 사회문화적 환경이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이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고 한다면 현대적으로는 이제 청소년기를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거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유한 발달 단계다 뭐 상호작용 체제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 유예기라고 하는 건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예기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체감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외부적 요구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외부적 요구에서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어떤 책임을 온전히 진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조금은 유예된 딜레이 된 이런 식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이제 연령을 그럼 정확하게 어느 연령대를 청소년기라고 보는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UN에서는 15세부터 24세 사이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국제식량기구 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 좀 더 넓죠 국제식량기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듯이 각 법률마다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나이가 달라요 여기서 이걸 외워야 돼 예전에 한 번인가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문제 나오진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나이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아 이 정도로 보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요 청소년기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은 나이가 동일합니다 9세부터 24세 다 만나야겠지 지금은 다 법인 만나기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호칭도 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은 호칭은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호칭을 쓰는데 나이는 이제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19세까지인 거지 뭐 그러니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년법은 호칭은 소년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19세 미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니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이라고 한데 묶었고요 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고요 나이도 19세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은 연소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15세 미만인데 중학교 재학 중인자는 18세 미만으로 이제 연령이 좀 달라진다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형법에서는 14세 뭐 이건 뭐 촉법소년 뭐 이런 얘기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 뭐 대충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감으로 감으로 알아두시는 거지 숫자를 외우는 거 어려워요 제가 못 외워서 그래요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청소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청소년기가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보시면 일반적인 특징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신체적 생리적으로 어떤 특징이 먼저 나타나면 성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에요 물론 영아기 때 아주 제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퍼센테이지 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두 번째로 폭발적인 신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 신장, 성적, 성숙 이런 것들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 아래 이제 호르몬이 변화되는 거 보시면 남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이 두 개는 남성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들이 더 남성다워지는 몸이 되는 거죠 남성다워지는 몸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아기처럼 그런데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털도 좀 나고 더 남성스러운 골격이라든지 근육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스러운 몸이 된다 그래서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좀 커지고 허리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게 이런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신체의 변화가 어떤 아이들은 좀 빨리 일어나고 조숙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나타나죠 만숙 이렇게 표현을 달려야죠 그래서 너무 조숙해도 문제가 어떤 적응상의 문제 너무 만숙해도 따돌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인지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지는 인지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먼저 자아 정체감 형성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정체감 형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보다 더 어렸을 때는 부모의 특정한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존재로 있었다면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나로서 이렇게 따로 존재해 나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발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타나진 게 뭐냐면 과도하게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이상주의적 성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춘기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면 저도 청소년기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부모 또는 가장 이상적인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왜 당신 선생님은 이렇지 못하냐라고 비난을 하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왜 부모인 당신은 그렇지 못하냐고 하는 이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사고를 해요 세상은 이상적이 돼야 된다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도 청소년기라고 들어가잖아요 나이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 데모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자체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시위를 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참 웃긴 건 지들이 가장 이상적인 학생과 자기를 비교는 절대로 안 해요 참 웃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중심성이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떤 인지적인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상적 청중 상상속 청중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개인적 우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아래서 설명을 하니까 아래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입니다 이 도덕성 발달은 혹시 발달 심리를 배우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덕성이 발달하려면 그 전제로 나타나지는 게 인지 발달이 충분해야 도덕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인지 발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도덕 발달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인지 발달이 그러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적 성숙과 함께 사회 환경적인 역할 변화에 의해서 이 도덕성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나지는 도덕성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해보지 않아도 그걸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인지력이 발달하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와 시각정보와 같은 상징적 표현체계로 자기를 설명한다라든지 뭘 설명된 걸 이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보습득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메타인지적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는 나를 내 바깥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사고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인지 초월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가 발달해서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쭉 진행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한 세상에 대한 비전이 너무 높아서 이상주의적 사고를 한다는 걸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걸 개인적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래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인적 우화와 개인화 오류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설명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독특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 속 청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신의 견해를 관찰하는 편협한 태도로 고집하는 것 같은 어떤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중학생 정도만 되면 인지발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삐아제는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중학생의 인지능력이랑 성인, 저 같은 사람의 50대 중반인 사람의 인지능력이랑 삐아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현재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엘킨드가 이야기한 자아중심성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청소년기의 아주 독특한 특징 이 엘킨드가 이야기한 건데요 상상적 청중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의식이에요 내가 나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몇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이게 바로 상상 속 청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길을 가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볼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카메라가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막 얼씬거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바로 상상 속 청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죠 그런데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인 거예요 과도하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관심 누가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마치 그럴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인지 오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 설명 보시면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기를 의식하는 게 자의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카메라 몇 대가 이렇게 내 주변에 계속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뭐 요즘은 뭐 심부름도 안 하지만 그 사춘기 애들 뭐 야 그 좋아 아래 슈퍼 가서 뭐 하나 사와라 그러면 이제 그 그냥 대충 입고 못 나가고 이렇게 뭐 다 꾸미고 나가서 뭘 사오고 이제 이런 식의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정반대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상 속 청중 상상적 청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이성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성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니까 내 고통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만 사귀어 봤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이랑 사귀었든지 말든지 간에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넌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개인적 우화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아주 거침없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개인적 우화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설명 보시면은요 두 번째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 등은 타인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위험 혹은 위기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쭉 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고 자신의 사고, 감정, 경험 세계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믿는 이게 이제 개인적 우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개인화 오류 이건 이제 둘 다 인지 오류에 해당이 돼 인지적 오류죠 인지 오류에 해당이 돼 있는데 개인화 오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 없는 것을 나와 관계 있는 것처럼 사고하는 게 개인화 오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화 오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버스를 이렇게 딱 탔는데 지금 딱 탔어요 그 저 뒷좌석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나를 비웃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타는지 어떻게 알고 나를 비웃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와 상관없는 걸 나와 상관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제 개인화 오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개인적 우화는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개인적 우화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은 이제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발달을 이야기했죠 도덕이 도덕적으로 발달할 때 자세하게는 여섯 개로 나누는데 여섯 개로 나누는데 이걸 두 개씩 묶었죠 그래서 처음 두 개가 전 인습 가운데 두 개가 인습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를 후 인습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인습이라는 단어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이제 관습 또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내가 아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 인습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두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습 단계는 남이 나를 보는지에 집중하는 단계 후 인습은 그걸 넘어서는 단계 남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나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 인습 인습 후 인습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발달 심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청소년기는 대체로 인습적 수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총 여섯 단계 얘기했는데 가운데 두 단계 인습 단계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돼야 이제 후 인습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삐아제의 인지 발달도 발달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지적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삐아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삐아제는 감각 운동계 이건 이제 인지라고 할 것도 없고 감각으로 느끼고 운동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본 거예요 명칭 자체가 실제로 인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집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지 발달이 전조작,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이렇게 조작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죠 이 조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조작은 가역입니다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집에서 집 앞에 있는 슈퍼까지 가 그래서 슈퍼에서 집으로 돌아와 그럼 가역이 된 거예요 그게 구체적 조작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조작기는 뭐냐 슈퍼까지는 가 근데 집으로 못 돌아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슈퍼까지 가는 게 그대로 돌아오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그게 안 되는 게 전조작이에요 구체적 조작은 눈에 보이는 거는 갔다가 올 수 있는데 추상적인 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구체적 조작이고 형식적 조작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눈에 안 보이고 추상적인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갔다가 그 흐름을 거꾸로 돌아와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형식적 조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형기 중학생 이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삐아제 인지 발달은 감각운동 전조작,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 이렇게 네 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은 그 이후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생이나 뭐 저 같은 50대 중반의 아저씨나 인지 발달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삐아제 훌륭하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나 보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중학생 이후에 청소년기는 다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년기도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징 청소년들은 뭐 혹시 청소년 주위의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정서적으로 너무 풍부하고요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다양한 정서가 나온다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첫 번째 점 성인기보다는 더 강도 높은 정서 경험을 합니다 작은 것도 아주 크게 경험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내가 느껴야 되는지를 연습이 덜 돼서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적 공격적 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따라서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다 혼자 수치스러워하고 갑자기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작은 예를 또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 됩니다 좀 히스테리크한 특징들이 좀 나타나죠 쉽게 우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상심리할 때 좀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이 보통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게 정상 우울이 정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청소년기의 우울이 시작되는 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를 이제 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부인하는 방어기제 아니야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식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경험에 대한 자각적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정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밍할 수 있는 힘이 청소년기가 되면 그래도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사회적 특징 청소년기의 사회적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부모로부터 개별화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 이전에는 부모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지만 누구 아들인 이름 뭐 이렇게 잘 안 불리고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되면 이 부모로부터 좀 분리가 돼서 부모의 이제 누구의 아들이 아닌 나 누구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서 유대를 지속하면서도 자신을 부모하는 다른 독특한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인식하고 경험해 나가는 심리적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애착 대상이 부모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 부모랑 이렇게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제 부모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친구들 무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제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친구들한테는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이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부모가 믿는 종교라든지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추정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는 다른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독립의존 사이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면 좋죠 부모가 이제 다 책임져주고 부모가 다 이제 그 뭐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제 이러니까 좋은데 이 부모랑 이렇게 의존에만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오려는 나와 그래도 더 편하고 좋은 부모에게 의존해 있는 나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보시면 동성이나 이성 친구들 또래 집단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비슷한 또래와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또래들로부터 어떤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죠 또래 친구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아상이 매우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친구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충분하지 못할 때 부정적 자아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사회적 거부와 배척감정 또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험에서 보시면 기타 또 다른 특징들은 동시자발적인 관심이 하나에 집중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동시자발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은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어떤 그 뭐 많이 경험하시는 거죠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요즘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년 시기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게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 우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남들은 못 빠져나와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이러고 이제 쉽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복합돼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위 환경이라고 하는 게 또래들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좀 이렇게 컷해내는 특징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또래가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 그래서 미국 연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60% 친구 또래 무리 중에 60%가 하는 행동은 한 달 안에 얘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요즘은 젊은 애들이 또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축약어를 쓴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은어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른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이제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를 이렇게 수용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자아의식이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죠 근데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보시면 그러면 청소년기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담해야 되는 청소년 내담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게 되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별도로 한 번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동기가 부족하다라는 거 당연히 청소년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을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애들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냐고 상담사한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집알로 오는 애들은 제가 이렇게 저도 청소년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집알로도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다 드물어요 정말로 드물어요 몇 명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드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담 동기가 부족하고 끌려서 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한테 얘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뢰된 내담자가 많고요 당연히 비자발적이죠 끌려왔는데 자발적이겠습니까 의뢰됐고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라포강경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상담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담자를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저 같은 상담사가 상담자는 저를 뭐라고 부르겠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으면 저도 좋은 이미지를 덮어 쓸 수 있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대체로 나쁘니까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데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 나쁜 이미지가 저한테도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깎아깎아 먹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에 대한 그런 오해가 나타나지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이제 지구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은 특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청소년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담이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보통 기관들마다 이렇게 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파래기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파래기를 채우기도 이제 좀 급급한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집중력이 한계가 있고요 꾸준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담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게 상당히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나타나지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가 어떤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잘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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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